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사비로 제작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왕정TV 박비디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순천 짬뽕의 살아있는 전설, 구 짬뽕의 전설, 낭만반점입니다. 고추잡지밥 11,000원 고추잡지밥을 주문하자 양단춤과 김치가 등장합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기분 좋은 부양을 뿜어내며 등장한 고추잡지밥 비주얼 영롱합니다. 고추잡지밥과 함께 등장한 짬뽕 국물, 구 짬뽕의 전설, 짬뽕 맛집답게 간간하고 깔끔한 짬뽕 국물도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새우, 피망, 양파, 모기버섯, 대파, 표고버섯, 애호박, 팽이버섯 등으로 구성된 당면이 들어가지지 않는 풍미 좋은 고추잡지밥. 풍성이 들어간 선도 좋은 피망의 아삭한 식감도 훌륭하고 간간하고 고소한 돼지고기와 탱글탱글한 새우의 기분 좋은 식감이 참 좋습니다. 부양 은은히 품고 있는 고추잡지의 내용물이 풍미 좋고 살짝 기름지지만 자꾸 떠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 정말 맛있게 한 그릇을 깨끗하게 베겼습니다. 참 맛있는 고추잡지밥을 맛볼 수 있는 곳, 순천연양동 난만반점 이야기였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